정부가 라면값 인하를 권고하면서 라면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서 10월에 기업들이 국제 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은 그때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밀 가격이 내린 부분에 맞춰 기업들도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라면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13.1%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월 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농심 신라면의 한 봉지당 가격을 보면 2021년 상반기만 해도 676원이었지만 2021년 8월 736원으로 오르고 지난해 9월 82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업계는 그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 가격이 높게 올랐고 이에 따른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 밀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음에도 식품 가격이 좀처럼 내리지 않자 정부가 직접 라면을 겨냥해 업계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총범입니다.